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의 최근 이슈를 전문과 함께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작년 경남도가 선언한 3대 핵심 과제는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그리고 오늘 주제의 큰 맥락인 청년특별도입니다. 선언한 지 1년에 접어든 경남도의 청년특별도 성과가 하나씩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1호가 문을 연 이후 올해 3곳이 추가로 개수될 예정인 거북이집이 화제인데요. 오늘 거북이집 사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남도 청년 정책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공공건축가이자 거북이집 사업에 자문을 하고 계신 유진상 거북이집 사업 자문위원 나오셨고요. 청년특별도 경남을 목표를 하는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 김상원 단장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북이집 간략하게 말하면 청년 공유주택인데요. 거북이집 조성 사업 결과 지난해 봄 첫 거북이집이 완공돼서 주목을 받았고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우선 거북이집 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공유주택이 침실이나 화장실 이 정도만 내 걸 쓰고 나머지 공간 서로 공유를 해서 집값을 낮추는 건데 거북이집은 크고 호화로운 집은 아니지만 청년들도 거북이처럼 내 집 하나쯤은 그게 비록 작고 저렴하더라도 1인 1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게 청년주택 취지이고 명칭이 됐고요. 아직은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토끼처럼 되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무슨 취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복지정책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집 만들 수 있는 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창원시 성산구 중심부 주택가에 기존의 다가구 주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똑같이 생긴 집들이 있죠. 1층에 집주인 살고 전세 3명 살고 하는 그런 주택을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북이집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해, 고성, 사천에 2호, 3호, 4호 예정이고 지금 그것들은 아직 오픈을 하지는 않았지만 리모델링 공사 중이거나 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해는 월에 3월, 고성은 7월, 사천은 12월에 왕공 내년역입니다. 월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조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저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월 임대료가 방크기에 따라 물론 조금씩 다른데 5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 그런데 보증금은 더 놀랍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그리고 그게 인근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저렴한 거고 더 매력적인 것은 최대 6년까지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 2년, 1년 갱신할 필요 없이요? 아주 간단하게 6년까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이 거북이집을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점점 확대할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건축 과정 중에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를 하고 공간 배치, 필요한 공유 시설, 내부 인테리어 심지어 가구까지 직접 고르게 하고 그걸 반영을 했고 예를 들면 입주자들 공유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개인 공간은 쉽게 구비를 할 수가 있는데 공유 공간은 서로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빔 프로젝트를 논다거나 마당에 평상을 놔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냉장고 식탁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직접 청년들이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하고 안전이기 때문에 개인 방에는 디지털 도어락 또는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를 했고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북이집 1호는 남성 3명, 여성 청년 4명 해서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로 남녀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층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번에 실수를 했는데 1호에 대해서 지속 거주 의향도가 86%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왔고 조금 아쉬운 점은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걸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외관이 그냥 평범한 집장사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내부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외관이야. 우리가 폼생폼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숙의 개념이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클 것 같은데 경남이 작년에 청년특별도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난해는 청년특별도 조성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고요.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청년특별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살기 좋은 청년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그리고 출산, 육아, 즐길 거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 청년특별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올해 1월에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청년 참여까지 5개 분야, 1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587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거북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분야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청년이 원하는 청년 주택을 청년이 직접 건축가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요. 다른 주거 정책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에는 경남도가 일자리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자리가 마련되면 주거지 마련도 당연히 뒤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거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북이집 말고도 돈의 주거 정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보증금을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될 때 보증료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월 최대 15만 원까지 10개월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정촌 쪽에 국민임대주택 중에 30호를 청년에게 특별 공급하기도 하였고요. 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서 거창군의 숙박시설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간 방치가 됐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63호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2020년까지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이와 같은 청년 주택 공급 사업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개선되고 또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 올해 11월에는 청년 주거 실태 조사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정책이 이렇게 잘 마련이 돼 있으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희웅께서 보시기에는 청년 정책에 왜 주거 복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주거 실태 조사 이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감으로 이렇게 해주면 청년들이 좋아하겠지 몇 명 물어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체계적인 주거 실태 조사가 한마디로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거 복지가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 경남 미래의 청년 세대가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잖아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두 번째는 주거 문제거든요. 일자리로 인해서 소득 불안정이 일어나면 빈곤을 낳고 당연히 주거 빈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실태 조사가 중요한데 그동안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당연히 실태 조사 그리고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의 주거 문제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 복지 안정화를 위해서 양적 증가를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국가 청년들 주택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양적에 매몰돼 있는데 사실 청년 같은 경우는 주거의 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내가 다섯 평짜리 집이 있어도 좋으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 주거 비 부담을 낮추는 정체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거나 같이 살면서 정서적 공유를 한다거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 동시에 같이 서로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거 복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집에 있는 것을 넘어서 주차 문제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고 옆방에 있는 친구가 기타를 좀 쳐도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이런 게 복지거든요. 내 아이가 옆집 친구가 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복지가 높은 주거 환경인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주거 복지의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바로 김 단장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나 계획 거북이집과 같은 주거 복지나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맞물려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경남의 청년 일자리 분야 목표가 뭔지 참 궁금하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또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가장 많은 것을 저희들이 쏟고 있고요. 올해 청년 일자리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청년 친화 기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확대해 나가는 또 꽤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생계비 걱정하지 않고 또 구직 활동이 전염할 수 있도록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역 현장 여건, 지역 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개 사업에 1978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을 신설을 했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게는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청년, 경남 유턴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을 경남 기업이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서울에 있는 청년이 경남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기업에게는 근무 환경 개선비라든지 청년 주거 안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선정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끝으로 경남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장기 근속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게 하고 있는 경남 상생 공제 사업이라고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은데 너희가 눈을 낮춰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오히려 이번 경남도 청년 정책의 방향성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경남 청년센터 청년온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심이 가는데 거북이집과는 또 다른 그런 복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남 청년센터 청년온난은요. 경남 청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6월에 개서를 했고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청년들의 전시 공간이라든지 또 교류 공간, 세미나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공유 주방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 주거, 또 교통에 관한 문제, 이런 청년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문제들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당 500에서 한 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이라든지 금융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시회나 북콘서트나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기를 기울이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청년들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전시 플랫폼 이런 게 잘 이루어지려면 주거복지가 참 기본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선순환돼서 많은 청년들이 경남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얻지 못했던 특장점이 있는 경남의 특색이 있는 청년 정책들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이렇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경남도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출발점에서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관심을 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려면 아까 서두이 작가 말씀 나왔지만 그 주거가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면 가장 좋겠죠.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첫 번째 했던 거북이집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집수리 관련 협동조합 친구들이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거주 계층과 거의 유사한 데서 다시 청년들이 또 그 집을 직접 짓고 하는 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파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청년들이 다 집을 짓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청년 온나 같은 공간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야 상남동 그렇게 비싼 땅에 나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럼 청년들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냐.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을 항상 행정이 경청하고 정책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청년들은 주거관이나 복지에 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장에서 기름대에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일을 하더라도 점심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음악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비록 좁고 낡은 집이더라도 쾌적한 인테리어 필수. 그다음에 집은 없어도 나는 좋은 차는 타야 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침신은 줘봐도 TV는 커야 돼.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정책이 경청을 해주고 길을 길어주는 게 중요하고 다행히 경상남 도정자문단 1기에서 청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도정자문단에 이번에 2기 출범을 했는데 10명의 청년자문단을 대거 영입을 해서 굉장히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경청이 가장 좋은 정책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거북이집을 필두로 경남의 청년주거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경남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유희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단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쭉 지속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도 정말 중요한데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가장 좋은 청년정책은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참여와 소통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경남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200명의 경남청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정책을 내가 직접 만들 때 그때 안족도와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 청년의 삶에 스며드는 청년정책을 경상남도는 청년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청년분들께서도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참고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자는 청년정책을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해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경남도 청년정책이 올해 더 밝게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